첫번째 틸트 무적한 팔 무적한 팔 올리면서 오른무릎 이용해서 피니시 해주는데 이 채 뒤라인에 돌치게 자꾸 그거 하면 몸이 빨리 도는거 같아 치고 돌거라고 생각해 계속 유기할때도 팔 그리고 하체 천천히 팔 그리고 하체 원래는 이것 먼저 리드 원래는 얘가 시작하는 동시에 얘가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내려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? 얘는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움직이니까 반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느낌은 팔부터 그럼 저는 지금은 일단 팔 내려오고 돌고 근데 원래 정확한 순서는 무조건 얘가 먼저야 근데 얘는 진행중인데 계속 몸부터 급해진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좁아진단 말이야 아 공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느낌은 턴 기다리고 팔부터 움직여도 얘부터 움직여요 팔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체 방아기 팔부터 그렇지 지금부터 하고 맞아요 그렇지 백스닝 턴 그렇지 그렇지 백스닝 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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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 ё bakın пол상made 멈 verso 온 날 아멘 vaccination particular gor 아무리 아멘 남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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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